대원군 대원군의 집권기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민족은 대내외적인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주적이고도 능동적인 역사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점은 제국주의 침략을 맞이한 19세기 전반의 동북아 전세, 헌종조 이후 계속되어온 세도정치아의 조선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한 뒤 1842년 체결한 난징조약 이후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1856년 에로우 사건을 계기로 영불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베이징이 함락되었죠. 원명어는 불타고 황제가 열하로 몽진당하는 등의 수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텐징조약과 베이징조약을 연이어 체결해야 했고 그 뒤 중국은 공사의 베이징 주제, 주릉방도의 할양, 계양장 증설, 기독교 포교의 자유 등을 허락하게 됨에 소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연해죄를 할양하는 등 영토 손실까지 감수해야 했죠. 중국은 이 무렵 태평천국의 난으로 난징이 함락되는 등 양치강 이남 전역이 한때 반란 세력의 점령하에 들어가 대내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었죠. 일본은... 일본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구 세력에 대해 세국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1853년 미국의 해군 제독 페리가 거느린 군함이 에도만으로 들어가 한포 사각을 가하며 통상을 요구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일본 최후의 막부인 도쿠가와 막부는 이와 같은 미국의 한포 위협에 굴복하여 1854년 미국과 화친 조약을 1858년엔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200년 동안 지속해온 세국 정책을 포기하고 계양을 하고만 합니다. 그뒤 일본은 러시아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와도 조약을 체결하며 서구 제국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게 된 것이죠. 그뒤 일본에서는 조시번가와 사스번이 중심이 되어 막부를 무너뜨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왕정 복고를 선언하게 됩니다. 새로 등장한 메이지 정부는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탈하 외교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부국강병, 문명개화를 모토로 적극적인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서양화 운동의 일환으로 메이지 정부는 1871년부터 1873년까지 80여 명의 이카로와 사절단을 유럽 가국에 파견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시찰민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양인 교사와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근대적인 공장과 군사시설, 학교 등을 세우게 되죠.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이와 같은 계양 방향과 노력에 대해 조정의 위정자들은 대체로 무감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도 자체를 위험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으로 보았습니다. 배타성과 독존성을 강하게 드러내던 조선 후기 주자약 사회가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 진면하게 되자 체제 수호를 위해 더욱 안으로 고착화된 결과였죠. 한편 조선의 국내 사정 역시 19세기에 들어와 아카일로를 걸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영정조 이후 노론이 득세하면서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친 안동 김씨와 붕양조씨 등이 정권을 농단하는 세도정치가 계속되고 있었죠. 외척권신들은 왕명출납부터 인사행정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연의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바행적인 인사행정이 자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원군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던 1860년대 정기는 조선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실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원군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문은 실로 막중했으며 이는 곧 민족과 국가의 안의와 흥망이 그의 손에 걸려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1863년 철종이 제위 14년 만에 후사없이 타개하고 그 뒤를 이어 흥성군 이하웅의 둘째 아들 제왕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국왕의 생부 이하웅은 대원군으로 생모 여홍 민씨는 여홍 부대 부인의 봉작을 받게 됐습니다. 등극 당시 고종의 나이가 12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조대비가 수렴첨정을 해야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원군이 조대비의 위임 하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형식적인 수렴첨정 또한 1866년 2월에 철회됨으로써 그는 막강한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으로 경륜이 쌓인 대원군은 정력과 의욕으로 넘쳐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절대권력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생부라는 명분상의 지위에 근거하고 있었죠. 원래 대원군의 가기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부터 연유되고 있었습니다. 세잡인 해경홍씨가 낳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이고 국녀가 낳은 세 아들 가운데 둘째가 은신군이었습니다. 이 은신군이 후사가 없자 인조의 아들인 임평대군의 육대손 남영군 구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로써 남영군은 바로 대원군의 생부로 대원군은 남영군의 내 아들 가운데 막내가 되었던 거죠. 상시로서는 철종사후 왕위를 개성할 수 있는 유력한 계파로 남영군 가문이 당연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대원군은 1820년 서울 안국동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부인은 모두 여홍민씨로 어머니는 우의정을 지닌 경혁의 딸이었으며 부인은 행동령 부사 지구의 딸이었죠. 며느리로 맞이한 민씨 또한 첨점치록의 딸이었으므로 그는 3대에 걸쳐 여홍민씨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삼남 3년을 두었습니다. 첫째 딸은 풍양조씨 경호 둘째 딸은 풍양조씨 정구에게 시집을 갔고 서년은 우봉이시 윤봉에게 출가했으므로 그는 풍양조씨와도 각별한 관계에 있었죠. 두 가문과의 이같은 인연은 그의 정치적 여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대원군은 유교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비교적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직권 당시 그는 당대 석학으로 소문난 권신이던 조두순이나 김병학 같은 인물들과 치국대도를 담론할 수 있었고 양전평구와 강목지보를 직접 편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의 학문적인 소양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학문과 기질은 경직된 유학의 태도를 벗어나 다양한 방면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추사 김종해를 사사하여 난초구림과 서해에서 독특한 경제에 이르렀을 정도였으며 실학파 인맥인 신원과 박휘수를 신임했던 점으로 밀어보면 실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그는 역대 어느 군항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식경과 소양을 몸에 익힌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군의 사상은 당시 일반 선비들이 지닌 주작 일본주의의 보수적 관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일관된 정책은 이런 신념하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군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비범하고 두뇌가 명속했기 때문에 세도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청년 시절 세도가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다녔고 때로는 세도가를 찾아다니며 구글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안동 김씨 세도자상 김자근의 집을 찾았는데 그의 집에 있던 호조판서 심의연으로부터 공도령이 궁위 지킬 일이지 신적을 지휘질 끌고 무엇하러 재상집을 찾는가 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대형군은 세도가들로부터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절대 권력을 향한 의지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유분방한 생활을 통해서 민초의 생활상과 민생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파악할 수도 있었죠. 대형군은 이런 중에도 정계 추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은밀하게 궁중의 최고어른인 이종비 조대위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풍양조씨 척족 가운데는 조대비의 조카로 조성화 조영화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아직 어려서 경륜이 부족했고 정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척족 권신의 지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대비는 누대 계속되어온 안동김씨 세도를 억누릴 수 있는 적임자로 대원군을 치목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대원군은 철종사후 조대비의 적극적인 비호화에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2장 대원군의 내정개혁 대원군이 직권기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방향은 국가의 기강 확립과 흐트러진 민심 수습이었습니다. 그는 순조 이후 계속되어온 국정부패와 국력 쇠퇴의 원인이 천족 권신들의 나태하고 방만한 전국 운영 지방 탕관오리들의 바로 그리고 이에 따른 왕실의 권위실추 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집권한 대원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조치들을 강구하기 일렀죠. 대원군이 가장 먼저 인사개혁에 착수했던 것 또한 그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는 데 있었던 거죠. 특히 순조 이후 장기간 세도를 부려 많은 민원을 야기한 안동 김시일 쪽에 대회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백성들의 심기를 일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희 씨 등 대원군 자신이 필요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된 거죠. 1864년 4월 명의정 김자근이 실각했고 이듬해 일원엔 영동영 부사 김홍근 역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자근의 아들로 각조 판소를 도로 역임하고 외척 세도의 고심점이었던 김병기도 광주 유수로 밀려났다가 곧이어 사직하고 맙니다. 대원군의 은밀한 후원자였던 김병학과 김병국 등 몇 사람은 현직에 있었지만 안동 김씨 세도는 실질적인 종막을 구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용군은 이들을 대신하여 재정과 군사 관련 요직에 전주의시 종친 중에서 다수 인사들을 발탁했습니다. 당색을 불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하기 일렀죠. 종친으로 등용된 예로는 이조병조판서 이재원 호조판서 이동영 병조판서 이규철 훈련대장 이경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론 외의 인물로는 의정부 삼공직에 발탁된 남인계 우의정 유후조 우의정 한계원 소론계 영의정 이경재 영의정 정원용 그리고 북인계 좌의정 임백경 좌의정 강로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서는 전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로 당파를 초월하여 능력본위로 인재를 선발하려던 대원군의 과감한 인사정책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대원군은 임진을 한 이후 270년 년 동안 불에 탄 채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중권하는 대역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실추된 왕실의 권을 회복하고 과시하기 위해서는 궁궐을 대규모로 중권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도대비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1865년 4월 명검도감을 설치하고 영의정 조두순을 도재우로 삼아 경복군 중권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 경복군 중권에는 실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이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죠. 그래서 대원군은 조대비의 교명으로 백성들에게 노동력과 재력을 성심껏 제공할 것을 부탁하면서 심지어 잦은 원납을 하는 경우엔 벼슬 내리거나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서울에서 모인 원납존이 10만 양을 넘었을 정도로 재원조달은 활기가 뛰게 됩니다. 또 양반 부호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원납점 납부를 독려한 결과 작공 10개월 무렵에 총 496만 양이 모였을 만큼 성황리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일어난 대화재로 그동안의 공사가 수포로 돌아간 뒤로 점점 재원조달은 여의치가 못했죠. 원납전을 강요했지만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태용군은 재원조달을 위해 일반 백성들에게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농민들에겐 경작토지 1결당 백문을 징세하는 결두전을 부과시켰고 도성문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의 통행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당백전을 주도하여 통용시키고 또한 청전을 수입 유통하여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 당백전의 명목가치는 실질 가치의 20분의 1도 못 미치는 악화인데다 1600만 양의 남발로 인해 유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죠. 청나라로부터 불법 수입한 청전 역시 실질적인 가치는 상평통부의 3분의 1에 불과한 악화로 이 역시 통화 혼란을 가중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경복권 중권과 함께 왕실의 중요 부속 건물들인 종묘 종친부를 비롯하여 의정부의 육조괄하 도성 북한산성까지 수축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되었던 왕실의 권위와 위험을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원군의 개혁정책 가운데 가장 과감한 조치는 바로 서원 철폐라 할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집권 초기부터 서원과 항사의 패단을 직시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갔습니다. 그는 고종 원년 7월부터 대왕 대비의 명을 빌려 종국의 서원과 향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존폐 문제를 논의한 뒤 같은 해 8월 서원과 향사의 패단을 상세히 적발하여 이를 처분하고 맙니다. 원래 서원은 지방교육과 학문수양에 기여해왔지만 점차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반 양반 유생들의 세력 근가지가 됐고 이는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었던 거죠. 서원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점유하면서 면세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비역자의 소글로 변해가고 말았죠. 한편 향사는 향촌과 인연을 가진 인물이나 조상을 제사하는 것으로 역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후기로 올수록 그 수가 점점 늘어나 여러가지 패단을 낳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중앙조정의 권위를 잠식하고 백성들을 어감 및 침탈하는 서원과 향사를 철폐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양반 유생들의 바로를 차단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세수중대를 꾀할 수도 있었죠. 그 결과 전국 600여개 서원 중 47개만 남은 채 나머지 서원은 모두 철폐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서원 철폐 조치는 지방양반 유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결과적으로 지방양반 양반 유생들의 바로와 착취를 차단함으로써 중앙조정의 지방통제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떠나가 서원이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확충으로 가져올 수도 있었죠. 그러므로 서원 철폐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양반 유생들은 대원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띠날 대원군 하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철종 시기에 빈발한 밀란을 경험한 대원군은 밀란의 원인인 삼정 패단을 바로잡고 국가재정을 건실해하기 위해 재정세제와 관련된 제도개혁과 운영개선에 대해 심혈을 기울게 됩니다. 그는 집권초 먼저 자신과 국왕을 비롯한 왕실 측근들이 솔선수범하여 근검 절약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치와 낭비 등을 추려나가고자 했던 거죠. 한편 각 공방과 내사를 빙자한 협잡배가 외우에 출몰하여 작패하던 걸 언급했고 각도의 환상국과 정결세미 등의 미납액을 철저히 조사 그 수납을 독려하여 만일 관리 책임자가 횡령할 경우엔 엄벌로 징치하게 일렀습니다. 전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양전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서울의 양방과 지방의 토호들은 토지를 광대하게 점유하고도 면세 특권을 누려오고 있었으므로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를 얻고 농민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형군은 고종 3년 7월부터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진전이나 누결세 등을 조사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도왔죠. 또한 대형군은 군포제도의 개혁에도 착수를 진행합니다. 군포란 원래 국민개병제 원칙 하에 일종의 병역세로 징수한 것이었죠. 그러나 양반에게는 군포를 면제해주는 반면 일반 백성의 교구는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까지 부과했던 만큼 밀란의 원인이 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형군은 고정초년의 군포를 동포로 불렀다가 1871년 3월부터는 이를 다시 호포로 개칭한 다음 면세특권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로써 면세특권을 누리던 양반들 또한 호포를 납부해야만 했었던 거죠. 다만 체명과 위신을 고려했기 때문에 양반의 경우는 호주 명의로 하지 않고 노복의 이름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신분제 사회 자체의 철폐는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죠. 대원군은 국방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여러가지 혁신적인 조치들을 단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도움보고자 했습니다. 19세기 중엽 잇따른 이양선의 출현과 양료로 말미암아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써 대원군은 국방 치안과 관련된 관제 제정부터 착수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의정부와 상군부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중앙정부 최고기관으로 부상한 비변사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대원군은 1865년 3월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시킨과 동시에 정치군사 양권불배 원칙에 따라 상군부를 독립시키고 맙니다. 결국 비변사의 기능을 축조시키고 그 지위를 격화시키는 한편 의정부와 상군부를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기관으로 삼았던 셈이었죠. 대원군은 일반사회의 교화정책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번잡한 생활양식과 배풍 악습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갔습니다. 의관 복식에서부터 사람들의 활동 관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요소와 패단 사치와 남용 등을 철저하게 규제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관 중에서도 테두리가 큰 통영갓을 작은 갓이라 하고 두루막이나 도포의 넓은 소매를 좁은 소매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화류계의 여성들의 몸치창과 행동도 규제하여 광기와 창기를 구별케 하는 동시에 검소한 생활을 장려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생활개혁과 풍속개량을 통해 일반 서민들에게도 참신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유도할 수 있었고 이는 백성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제3자 쇄궁양의 정책 대원군 집권기 동안 조선이 취했던 일관된 대정책은 쇄궁양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쇄궁양의 정책은 당시 양반 유생을 비롯하여 일반 백성 절대다수가 공감했던 공론이었으며 조선조 500년 동안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사회의 배타성과 독존성에 기인하고 있었죠. 쇄궁양의를 표방한 대정책은 천주교 탄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천주교는 18세기 전파 이후 곧 사교로 지목되어 신유사옥 가해사옥과 같은 대학대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교세를 확장하고 말았습니다. 대원군 집권 무렵엔 2만여 명의 교도를 확보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원군은 집권 초 천주교도 남종상의 권위를 받아들인 한때 영국 프랑스 세력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보려는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르노주교를 하여금 북경 주재공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영국 프랑스 양국과 동맹을 맺고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던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처단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베르노주교는 정치 외교 문제에 개입을 꺼려 이에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하여 대원군 자신 또한 이러한 EJ 계책을 포기함으로써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대원군은 1866년 정월 천주교에 대한 대탄압을 가공합니다. 이는 병인 사옥으로 불리는 천주교 바퀴로 약 8천명의 교도가 희생되는 대참변이 연출되고 맙니다. 대바퀴는 1866년 1월 5일 베르노주교의 하인 이선희와 명망있는 교인 전장훈 최영 등의 체포를 계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뒤여 베르노주교를 비롯하여 프랑스 신부 9명과 남종삼 홍봉주 등 신부들이 체포되어 이내 처형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대바퀴는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약 7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이뤄지게 됩니다. 병인 사옥에서 다행히 화를 면한 3명이 프랑스 선교사 가운데 리델 신부는 충청도 신창현 용당포에서 배를 타고 상동성 지부에 다한 뒤 전진으로 들어가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대독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조선의 천주교 탄압 실정을 알리고 보복원장에 나설 걸 촉구하게 일렀죠. 이에 로즈 제독은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 벨로네와 협의하여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을 단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1866년 8월에서 10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의 군사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를 병인양료라 부르죠. 로즈함대의 제1차 원정은 본격적인 침공에 앞서 광화협을 중심으로 서울까지의 수로 탐사와 해도 작성을 위한 예비적 탐사원정이었습니다. 로즈 제독은 8월 10일 이넬신부와 조선인 3명을 길 안내자로 동승시켜 군함 세척을 거느리고 조선 원정을 위해 침공으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정찰과 서로 탐사만이 이번 원정의 목적이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판단한 제독은 이튿날 하강을 시작하여 곧 침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9월, 로즈는 다시 2차 원정길에 오르고 말죠. 제독은 모두 7척의 군함에 일본 요코하마 주둔 수병 600명까지 승선함으로써 막강한 전력을 구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프랑스군은 6일에 갑곱진에 상륙한 뒤 8일엔 강화부 침공을 단행하여 이곳을 점령하고 맙니다. 이날 강화부 전투 양성은 프랑스군인 600명의 공격을 강화수비군과 영해동원군 등 조선군 3만 명이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군은 프랑스군에 비해 화력 차이가 너무나 현저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패를 감수해야만 했죠. 강화부가 함락되자 대영군은 훈령대장 이경하를 20사이 임명한 뒤 그 휘하의 이용일을 중군, 양은수를 천공으로 삼아 2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케 했습니다. 그리하여 양군 사이에는 9월 18일엔 문수산성전투, 10월 1일엔 전족산성전투가 연이어 벌어지고 말게 되죠. 문수산성전투에서도 역시 프랑스군의 총포화력을 당해낼 수 없어 조선군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강화부는 주민과 관리들이 모두 피난을 갔기 때문에 프랑스 군인들의 동무대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러나 청총 양원수가 미리 군사들을 매복시켜 구사한 기병작정으로 전족산성전투에서는 조선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참배한 로즈대독은 5.1 강화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군인들은 이때 강화빌대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비장돼 있었던 서적과 금응계 등의 문화재와 보아를 비롯한 무기, 정국 등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이 병인양료에서 프랑스를 물리쳐 기세가 등등해진 대원군은 1868년에 일어난 남용군묘 도굴 사건 이후 세국양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도발한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그는 1866년 2월과 6월 두 차례나 걸쳐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통상 요구가 번번이 거부되자 그는 병인 사육돼 중국으로 탈출한 프랑스 신부 페로, 미국 영사관 통역 담당 젠킨스 등과 함께 남용군무를 도굴하기 위해 1868년 4월 18일 9만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들은 덕산 관할을 습격하여 군기를 빼앗고 건물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도굴에 필요한 장비들을 탈취하여 도굴을 시도했으나 묘강이 생각보다 견고한 데다 썰물 시간도 입박하여 도굴을 중단하고 퇴각하고 말죠. 그리고 대원군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경로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를 신성이 여겼던 조선에서 오페르트가 저지른 도굴 행위는 야만 그 자체로 인식되었던 거였죠. 더구나 남용군은 형 국왕의 조부여 대원군의 생부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양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극도로 고조되기 일렀습니다. 이로써 대원군은 세공 양의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었죠. 그로부터 2년 뒤인 1871년, 미국의 침궁으로 신미양요가 야기되고 맙니다. 이 양요의 원인은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 셔머노의 격침사건으로 비롯되게 되는데 1866년 7월 병인 양요 직전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망경대 부근까지 올라와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합니다. 이 배는 미국 상인 프레스턴 이하 서양인 5명과 중국인 13명, 흑인 2명 등 총 19명이 승선에 있었죠. 이에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중군 이현익 등을 파견하여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헌데 항의를 제지하던 중 이현익은 이들에 의해 구금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박규수는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이들에게 공격을 명하고 화궁을 써 배를 전소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프레스턴 이하의 전 승무원은 성난 국민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죠. 사건 발생 이후 미국은 행박에 미연한 배를 찾기 위해 12월과 고정 5년 3월 두 차례 탐문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은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 국민에 의해 소각된 것으로 확신하고 이게 환포 외교로 조선을 개양시키고자 원정함대를 편성하게 이르죠. 양군 사이의 1차 전투는 4월 14일에 벌어졌습니다. 이날 미국 함대가 손돌목을 지나 조선 경례로 침범하려 하자 해안을 수비하고 있었던 광선진을 비롯한 덕진진, 조재진 포대에서 일제히 발포하여 이들을 퇴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손돌목 폭격 사건 직후 조선 측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함과 동시에 통상 협상에 응할 것을 통첩해왔습니다. 이에 조선 측은 주권 침해와 영토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자 미국은 해병 450명을 동원하여 4월 23일 추재진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만 것이죠. 추재진 상륙 이후 이들은 덕진진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강아채 외 보루이던 광선보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진무중군 어재현이 거느리던 광선보 수비경군 600명은 한포 사격까지 가하며 수륙 양면에서 맹렬히 공격해오던 미해군을 맞아 분전을 거듭했으나 결국 전력 열쇠로 광선보 역시 함락당하고 맙니다. 광선보 전투를 선두지휘한 블레이크 중령은 뒷날 이날의 교전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협소한 장소에서 그렇게도 짧은 시간 내 그처럼 많은 불꽃, 납덩이 새부취가 오고 갔고 화양 연기 속에 휩쓸린 전투를 본 일이 없었다. 그만큼 어지은 휘하의 조선군은 결사적인 항전을 벌였던 것이었죠. 광선보 전투 이후 대원군은 불안에 떨고 동의하던 민심을 결속시키는 일에 주력하며 지구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 협상에 응해 오리라 예상했던 미군 측은 대원군의 강력한 세공략의 전략에 인해 당황하고 만 것이죠. 결국 미군은 5월 16일 스스로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군의 일관된 대회 정책은 철저한 세공량이 책이었으며 세공량의 상징적인 사건이 병인양료와 신미양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와 미국을 연이어 물리친 뒤 대원군의 기세 또한 하늘을 찔르고 만 것이죠. 이에 대원군은 신미양료가 끝난 뒤 전국 각지에다가 척하비를 세웁니다. 그 척하비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아니하면 곧 화친을 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우리 자손 만년에 경계하노라. 병인에 짓고 신미에 세우다. 대원군은 집권 이후 민생안정과 폐정시전 등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일반 서민들부터 활용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병인양료와 신미양료로 상징되는 그의 강력한 세국양의 정책 또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대원군 정권은 서원 철폐령이 내려진 1871년 이후 유림 세력이 반발하면서 점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대원군 정권과 유림 세력은 대외적인 세국양의 정책과 위정 척사운동의 틀 속에선 입장과 노선을 함께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865년 3월 만동며 철폐의 갈등을 노정해 오고 있었던 거였죠. 대원군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이왕로의 고제자였던 최익현이 1868년 10월에 올린 상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 소에서 우무안 토목공사 중지, 당백전 폐지, 문세 폐지 등을 주장하여 대원군의 국내 정치를 다양한 방편에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대원군의 정권은 여전히 경고했으며 그를 탄핵할 수 있는 여건 또한 구비되지 않았기에 별다른 동의 없이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고종이 20세가 넘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자 양생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고종은 이제 친정에 마음을 두게 됐고 더욱 천명하고 학식을 겸비한 민비가 고종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서 대원군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1870년 초 대원군의 비타협적 대일 외교에 자극을 받은 일본의 권력 상층부에서 정안론이 제기되며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점도 대원군의 하야를 촉구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873년 10월 체육헌은 다시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에서 체육헌은 대원군이 집권 이래 추진한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근제에 들어와 대신들은 건백의 이론이 없고 인심은 연약해지고 나아가 인륜조차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핵적인 상소에 대해서 대원군은 자기의 당렬을 총동원하여 이를 반박하고 나섰으나 이미 친정하기로 뜻을 굳힌 고종은 그를 처벌하기는커녕 호조 찬판의 자리로 승진 임명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체육헌은 11월 재차 상소하여 망덕며 철폐를 비롯한 대원군의 실정을 통박한 뒤에 그의 하야를 촉구하기를 얻습니다. 고종이 그 소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이날을 시점으로 한 대원군의 십년지권은 종막을 구하고 말게 됩니다. 대원군의 집권 심류는 실로 조선의 운명을 가름하는 기로의 선식이었습니다. 대원군의 대내 정치는 조종의 권위와 왕조의 정통을 회복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애민 체윤의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죠. 그 결과 왕조의 권위가 일신되고 여러 패정을 상당히 개선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일반 국민들에겐 대체로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제국주의 세력이 매개변수로 등장한 당시의 시대적 여군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며 진행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비록 그가 하해하고 난 뒤 개항이 현실화되었지만 국가와 민족 수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하늘에겐 수 없는 그가 하늘에겐 수 없는